혁신 역동 최고를 위한 열정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비닐 제작 및 재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레소팩이라는 회사입니다. 4개의 제조공장과 5개의 사무실이 말레이시아 반도의 북쪽 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종류로 레소팩 인더스트리즈, 비닐 패키징 및 레소팩 메뉴팩터링 배급 산업, 폴리에소테르 필름 및 가방 제조 산업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산업에서 제작되는 비닐과 가방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 예를 들자면 목재 포장지, 온실용 비닐, 못안간 라이너, 잡초 덮개, 흑부대, 비료 부대가 있습니다. 음식 및 의료 부분에서는 저희의 비닐 제품이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얼음 주머니, 석면 주머니, 유해 폐기물 보관백, 고기 포장백, 지포백, 그리고 유해세포 보관백 등이 있습니다. 유통업에서는 쇼핑 봉투, 티셔츠 보관 봉투, 쓰레기 봉투, 그리고 농산물 봉투가 있습니다. 반면 일반 포장 쪽에서는 정전기 방지 봉투, 배관식 롤 봉투, 바리케이트 테이프, 그리고 자연 분해성 봉투가 있으며 공업 분야에서는 건축용 비닐, 두루마리 봉투, 박스 안감용 비닐, 화물 커버, 두루마리용 비닐 필름, 중자루, 팔레트 맨 위 커버, 매트리스 봉투 등이 있습니다. 레스팩 팔레필름은 프리미엄용 캐스트 스트레치 비닐 필름과 포장 랩을 만드는 제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감는 비닐롤, 기계로 감는 비닐롤, 저희 자체 생산 브랜드인 레터 슈퍼 스트레치 및 레터 슈퍼 스틱프가 있습니다. 레스팩 팔레체는 플라스틱 마스터 배치 및 첨가물 제조업체입니다. 예를 들어 엔 리치 시리즈 검은색 마스터 배치 앤 헨스 시리즈 흰색 마스터 배치 앤 배치 컬러 마스터 배치 앤 밸류 탄산 칼슘 마스터 배치 앤 파워 기능성 마스터 배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스팩 페퍼 워크스는 종이 쉼지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레스팩은 2011년 1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공장이 캠피스 캐드에 세워졌으며, 2012년에 펠만 스퀘어 피티의 새로운 제조 공장을 얻게 되었으며, 제품 제조 수용력이 월별 500톤에 이르렀습니다. 2013년에 우리는 다양한 봉투 혹은 컨버팅 머신을 이용한 불러운 필름 제조 공장을 확장하였으며, 그 다음 해에 캐스트 스트레치 필름 제조를 위해 32만 스퀘어 피티의 제조 공장을 교론 개대 쪽에 얻게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팔리테메이색 회사를 레스팩 팔리챔 회사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이후 우리는 레스팩 페퍼 워크스를 종이 쉼지 제작을 위해 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국가 범위의 고객들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태평양, 오세아니아 지난 5년 동안 평균 약 200%의 매출 상승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CK1입니다. 레스팩에 있으면서, 우리는 비닐 포장 산업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역동적이며, 그리고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함, 근면함, 그리고 진실성을 기본적인 토대로 비전을 가지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은 레스팩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인적 자원 개발, 지원, 교육,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일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최고가 되도록 열정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있어서, 총력을 다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책임은 가장 좋은 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혁신적인 포장 방식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부가 가치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종업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가장 선진적인 기계에 대한 투자와, 제품 개발에 대한 중점, 우리 제품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 이행, 및 최고의 서비스 질을 항상 제공할 수 있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박차를 가하여, 지금까지 발전해 왔으며, 회사의 더 밝은 앞날을 위해 계속하여, 지금까지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하여 듣고 배우는 태도를 유지하고, 최고의 문화적인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근면하게 일할 것입니다. 레스팩에서는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조직 구성원들은 고객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제품을 제작하는 데에 있어, 모든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증거로, 우리는 SGS 시스템 및 서비스 인증에서 인정한 ISO 90001대 2008 품질 경영 시스템과 영국 AS 경영 시스템을 획득하였습니다. 레스팩에서 일하면서 좋은 것은, 직원 참여의 수준이 높으며 투명합니다. 그에 맞게 고용주와 직원들의 지속적인 소통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레스팩에서 일하면서 가장 좋다고 여기는 점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여러 종류의 상을 받은 것에 대해, 회사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FMM 우수 수상 리스트의 최우수상 리스트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혁신 우수 수상을 받는 영광을 쥐는 등, 우리의 신뢰도와 생산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레스팩은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사업 개발을 위해 협력 공동 마케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고객 및 공급 업체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레스팩이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함께 해왔으며, 저는 이 회사의 가족 같은 일환이라고 느껴집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근면하고 헌식적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것이며, 우리가 모두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우리 기술이 가장 앞단계에 있을 수 있도록, 제품과 능력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왜 레스팩과 일해야 하는가? 함께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성장의 발걸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라면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제조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약속에 대한 높은 의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스팩입니다.